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뭐 국악을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의 팀이 있을텐데 서로 물집을 터뜨려 주는 사이 이거는 없어요 서로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못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농악에다가 스윙을 쉐키쉐키다 이 느낌 참 멋지지요 우리 국악의 흥과 스윙의 흥겨움이 하나 된 이 멋진 음악의 주인공이 지금 네 여기 와 계십니다 조찬화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전통이란 몸에 가장 멋진 현대옷을 입고 있는 창작국악단체 상자루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와 더불어 팀 내에서 어떤 거를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자루에서 주로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자루에서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를 주로 연주를 하고 있는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자루 팀 내에서 타악기를 주로 연주하고 있는 권효창이라고 합니다 보통 팀은 악기 파트 기준으로 자기 파트와 이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거 말고 뭐 대표 채찍 담당 뭐 이런게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아 저희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서로의 성향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음 그냥 사실 장구나 아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긴 하지만 네 성격이 가장 사실 큰 아이덴티티잖아요 그게 잘 맞아야 오래 롱런 할 수 있어요 팀으로 맞습니다 그런 별명들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성훈씨가 영수증 모으기 담당 네 새롭게 취업을 했습니다 우와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꼼꼼하신 편인가봐요 성격이 아니면 이런거 있어 다른 두 분이 역할이 많은데 아 나는 아줌마 하면 뭔가 좀 심심한데 난 뭐 나 영수증 할까? 뭐 이렇게 그렇다기보단 제일 잘 안 잃어버리는 편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역할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자 뭐 이런 질문 지겹겠지만 안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상자루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는 항상 제가 설명하는 그 담당이 있는데 상자루 담당 팀 이름 소개 담당 네 이제 이 상자루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시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상자하고 자루하고 그 중간에 자자가 겹치잖아요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만든 일단 단어고요 상자는 딱딱하고 자루는 좀 이렇게 네 유연한 유연하죠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상자를 전통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자루를 이제 창작적인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상자 속에 이제 자루를 넣게 되면 이제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창작음악을 하겠다라는 이제 뜻으로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와 소름 2020년대에 제가 들어본 팀 이름 의미 중에서 제일 멋진데요? 제일 거창하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밴드를 했지만 불독맨션 아무 뜻이 없거든요 불독에 사는 맨션이거든요 자우림 자주색 비가 내리는 숲 뜨거운 감자 그냥 뜨거운 감자예요 네 세 사람은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또 한예종 동기라고 하던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 악기 구성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아잼과 어쿠스트 기타 그리고 타악기 이게 어떤 리더가 아잼 누구로 할까 나 컨셉을 정해놓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완성된 건지 아니면 진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세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첫 인상은 어땠는지 팀 결성할 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담당인데 네 저희가 일단 국악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고요 저기 효창씨랑 저는 한 반으로 이제 고정돼 있는 그런 전공이었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을 했었는데 이 성현씨랑은 같은 반이 될 수 없었어요 이 친구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작곡가고 기학 쪽이면 또 다른 거네요 네 그쵸 그쵸 사실 성현이는 그 1학년 때는 거의 못 보다시피 그랬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슬슬 기숙사에서 친해지게 됐던 것 같고 저희 셋이서 막 같이 친하고 막 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대학교도 우연히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1학년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성현씨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이제 스터디그룹처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전통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들을 이제 고르는 와중에 이제 그 기준이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애들을 이렇게 골라오게 됐습니다 수업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계속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동기 친구들이 대학교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대학교 가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학업 이후에 이제 자기 계량 개발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에 학교에 남아서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됐었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친구들이 누군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두 친구들이 레이더망에 걸렸고 우와 둘 다 기숙사에 마침 살고 있길래 같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쟁과 타악기 연주자를 찾아야지가 아니라 네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아쟁 연주자고 타악기 연주자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보니까 상자루만의 특별한 프로젝트들이 늘 있어 왔네요 2014년에 인도 순례를 했고 또 2019년에는 두 달 넘게 산티아그 순례길을 가면서 음악 만들고 공연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자루 예전에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코리안 집시 상자루 이런 수식이 붙었는데 코리안 집시 뭐 집시의 자루 이런 말과 또 음반들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때요 네 인도를 다녀온다던가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봤던 경험들이나 네 이렇게 팀원 구성원 다 같이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음악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다 보니 그래서 뭐 그런 앨범이라던가 여러 이제 작업물들이 전부 저희 어떤 한 명의 개인의 어떤 경험의 발현보다 그렇죠 팀원 전체의 어떤 경험의 발현일 때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그고 배낭 한 10kg짜리 메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혹시 막 진짜 악기도 막 들고 다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저희가 메고 아쟁도? 네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예전에 저희 한철 MC님을 경연대회에서 사실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무소속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음악감독 하면서 심사도 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음악감독으로 계실 때 저희가 연주했던 그 상자로 타령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그 곡은 실제로 저희가 순례길을 악기를 메고 걸으면서 맙소사 만들어서 돌아온 곡이었어요 순례길이자 권한의 행군 네 그렇죠 그렇죠 악기를 조금 그렇게 하니까 우와 하루에 한 2, 30km씩 이제 걸었던 것 같아요 뭐 무릎이나 발이나 괜찮았어요? 아 발이 물집이 막 다 터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2, 30km를 걷고 숙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집을 이제 빼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뭐 국악을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의 팀이 있을 텐데 서로 물집을 터뜨려 주는 사이 이거는 없어요 서로 해 줬어 서로 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함께 걸으면서 나란히 앉아서 물집을 터뜨린 사이 이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란히 터뜨린 사이 새로운 시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상저로만의 차별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악기 구성이 개성이 강하고 또 상저로 음악에서는 경상도 소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국악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국악을 재해석하는 것들의 소재들을 보면 남도 쪽이나 아니면 경기나 소도가 많고 경상도는 상대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들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무대 연출이 있다는 것이 상저로의 매력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본인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산티하고 술래길이나 이런 것처럼 같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형을 참고를 했다면 그 원형을 최대한 파회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상도에 관련된 음악을 하게 되면 경상도만의 어떤 업법이나 어떤 연주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들이 차별점이 되어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 새 싱글이 나와요? 어떤 곡인가요? 곧 발표되는 음원은 소무라는 음악이고요 네 이 음악은 2020년에 원래 처음 연주는 됐던 곡이에요 근데 계속 꾸준히 연주를 하다가 혼자 성격이 많이 다른 곡이라서 저희 어떤 정규 앨범이나 EP 앨범에 수록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같이 만들게 되는 일이 생겨서 겸사겸사해서 만들게 된 곡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상자루의 소무 요것도 최초 공개 맞습니다 아직 발매도 못한 곡입니다 믹싱이 따뜻하게 끝난 따끈따끈한 노래 상자루의 소무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상자루의 소무소 hunting 눈에 상자루의 소무소 쉐어러랑 장모의 소무소 손에 상자루의 소무소 정 창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